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며 또 깨달으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혹은 어떤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순장님들이나 다락방장님들이나 MC분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들 할 것 없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깨달으며 또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더 다양한 기회와 훈련의 시간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익숙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의 리더십의 자리 혹은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거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리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오셨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주 여쭙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90일 통독, 통독들을 하는데 그 통독을 하면서 우리 안에 빠르게 읽어가면서 목표치를 딱 완수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깨닫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그것도 그러나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거겠죠 하지만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밑줄을 그어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책이 밑줄로 가득한 성경책이 되면 좋겠고 깨끗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서 은혜받게 되면 밑줄을 그어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또 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읽기라던가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큐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늘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기쁨을 3층으로 다 오셔서 큐티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어떻게 하는지 알고 배우고 또 함께 실행해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도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부르짖는 것도 당연히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인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를 하든 조용히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든 여러 기도의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소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여러 어둠의 영역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조명하여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 그리고 이런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가 화요 성령 집회라든가 기도회와 같은 그런 자리들도 모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가요를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찬송이라든가 찬양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주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모임 속에서 함께 나눔하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순장일 수도 있고 그냥 믿지 않는 어느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열리고 혹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혹은 막혀지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 에세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혹은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책들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 책들보다 그래도 신앙 서적들을 더욱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먼저 제공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던가 이런 근엄한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에 새겨지고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순모임을 하거나 동역자들과의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누구였죠? 스테반이 죽고 나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가기 원하여 유대인들이 가고자 하지 않았던 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빌립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잖아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은 성령님의 뜻을 쫓아갔던 거죠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 주의 천사 그분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약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빌립은 그 주의 천사 29절에 가서 보면 이 주의 천사가 성령으로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 광약길로 걸어가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내시이자 고위관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지? 그것도 고위관리였던 사람이 있었을까? 게다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왜 드리러 왔는가?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데 예배를 이 사람이 왜 드리러 왔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 고위관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빌립이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설을 읽고 있었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사야 53장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너무 궁금하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온 굉장히 중요한 인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한 번으로 보면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의 첫 번째 개종자를 말할 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에티오피아로 이주하여서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던 사람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대표가 요셉이라던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죠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에 가서 고위관리가 되었던 사람 아마도 고위관직에 있었던 이 사람 또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2사의 53장의 말씀 그 말씀을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2사의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고 때마침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내시인 이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죠 이방인이었다면 아마도 첫 개종자, 첫 세례자 등의 타이틀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뜻에 이끌려서 순종하여 나아간 그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의 고위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서 빌립이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맞추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너 사마리아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빌립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서는 주의천사 29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나오고 있는 그 성령님은 사마리아에서 이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보고 있었던 그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나와오는 그 모습들을 빌립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본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빌립은 어쩌면 내가 여기에서 더 할 일이 많이 있고 이곳에서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있을 곳은 사마리아가 아니고 가사로 가는 광약계를 따라 남쪽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생각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으나 성령님의 뜻과 생각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뜻이었고 빌립이 그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의 100%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잘하지 못하는 곳이고 굉장히 낯설고 자신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나에게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상황과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진 상태에서 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중심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역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여정 빌립에게 있었던 계획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빌립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여정이었고 그런데 그 길이 하필이면 이방지역으로 가는 그것도 광역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주님의 뜻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뜻에 상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역길을 따라 남쪽으로 갔습니다 광역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정확히 목적지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그 길을 따라 가라고 하셨을 뿐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겠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겠죠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빌립이 순종하였기에 그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혹은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라고 고민하고 의심할 때에 그 고민 때문에 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라고 하는 그 찬양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지 마세요 이거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내가 다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면 그 가운데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리브의 광역길로 따라 보내실 때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너 혼자 가라는 건 아닙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자리에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빌립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성령님은 빌립을 데리고 가십니다 빌립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은 그 순종의 길이 외롭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외로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순종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끈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틸키에 파송한 데이비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생각보다 더 평안하고 좋은 것 같길래 목소리가 좋다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대요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한국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틸키에 가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기에 선교사님의 마음이 더 편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어떠한 사역의 현장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여도 내가 기도하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모임에서 뭔가 나눔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어느 순언 혹은 순장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힘들어 보여도 가면 분명히 힘들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상황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이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꾸준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갈렉 공동체에서는 여름마다 가게 되는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우리 해외 두 곳과 국내 세 곳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곳에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계기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미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아웃리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약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나의 목이 바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은 때론 나의 목이 바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다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의 영을 여시고 저의 마음을 여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분 그 소원함이 있는 분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윈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윈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 주여 삶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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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자리가 어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신명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이루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내 원하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찾아가시고 얼음 안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담장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니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가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학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미 거기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내가 원망하고 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웠느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저를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가 왜 서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득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심이 있겠냐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식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감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습을 깨달아 이겨낸 은혜를 의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순정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도와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일할 것이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빈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엔디엄 배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도와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들에게로 소감합니다 주여 원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나의 삶 속에 이 마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달아왔듯이 주님의 달아왔듯이 주님의 달아왔듯이 가득히 사랑할 빛과 두려움 없는 빛을 주님의 달아왔듯이 주님의 달아왔듯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마시며 주님의 달아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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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송한 우리 데이빗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꽃이 피어지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하는 곳 필요한 곳임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갈랫공국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우리 데이빗 성교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외롭지 않이하고 성경님의 이끄심을 따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구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갈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올여름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으로 우리 하나님 트리킹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이비스 교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의 그 틸리키에서 그 시일의 땅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 심과 언제들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심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